야 죽어 자 죽이고 잡았고 아니 아니 야 이거 이게 아닌데 빨리 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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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야 벌써 다 가지고 왔대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도 먹을게 있는데? 아 설계도가 정말 많다 예 광선검 광선검이 하긴 근데 보석을 찾으려면 없더라 플래시는 많아도 오오 터진다 빼빼빼빼 에너지 자 가져왔으니 어 어 이거 문 열어주려나? 야 어 여기 여기여기여기 아이 그만좀 쏘셔 여기여기 자기가 여기서 꺼내달래 야 어 어 바로 옆에 있잖아? 아 아 이거 또 안열리네? 자 올라가 자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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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장 저장 아니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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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얘 다시 넣어놓구요 흫 사람을 넣어놓았다 흫 이거 세이프하우스 하면은 그런것도 좀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여기 세이프하우스 들어오면 그 애들이 이렇게 뭔가 빈둥거리고 있는거야 여기서 뭘 먹고 앉아있다거나 뭐 그런거 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? 뭐 그런거 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? 아 참 나 온김에 어 바꿔가자 자 이거 버리고요 사신 하나 더 챙기고 마체트 버리고 보석버리고 사신 하나 자 사신 불타는 사신 불타는 사신 화염사신 아 화염사신 이제 필요없겠는데? 그러고보니까? 왜냐면 전기지팡이가 있잖아 그죠? 야 전기지팡이 저 얼음도 얻었으면 좋겠는데? 전기지팡이 신호드 전기지팡이 그냥 전기말고 전기얼음지팡이 전기뿔 이거에 어 미니건 얘 버려 버리고 아 나 다 썼구나 다 썼어 아 나 엇 엇 가져갈 수 가져갈 수 밖에 없어 파링이 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저거라도 가져갈려고 그랬는데 어.. 이 뒤에 있는 역은 어떻게 먹지? 이렇게 지하 쪽으로 어...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하나 먹고 여기 지하로 들어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하가 아니라 위쪽인가? 위쪽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어... 이게... 이 길이... 위구나? 위 길이구나 윗길 윗길인데? 아 지하길인가? 한번 가보자 떨어져 보면 알겠지? 아 지하길이다 아 지하길이다 빨리빨리다 빨리빨리 나와 지하길이다 지하길이다 근데 잠겼어 제기랄 씨 나중에 와보면 있겠죠 뭐 띠리띠띠띠띠 애들이 너무 많아 난 도망가야겠어 저걸 상대하고 있을 순 없단 말이야 자... 작은 악마 야 이것도 빨리 가야겠는데? 야 이것도 빨리 가야겠는데? 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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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가야 되는데 아니 너무 많아 힘이 모자라 아이 조금만 더 조커 조그만 조금만 조금만 조커조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aison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 비교 저쪽 반대편에 있는데 여기로 내려가서 오토바이다 오토바이가 아니아니 빨리 가겠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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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기 난리가 났냐 비교세요 비교세요 나 지금 이상한데 아 맞군요 자리로 가고있네 자 이쪽으로 빨리 빨리 예 야 오토바이가 더 못가 더 못가는거 같애 자 이렇게 빨리 빨리 가자 지금 낮이다 애들 눈 안빨갔다 강아지가 않아 금방 갈수 있어 아 여기가 아니지 그래 자 이리로가서 자 시간이 금방금방 줄어들어 저거 왜이렇게 금방금방 줄어드는거 같지 여기도 맨 미션하면 갈수 있는덴가 야 피실되있던 그 타이어가 벌써 다 회복이 됐어 아이고 힙합스 힙합 아저씨잖아 안녕하세요 콤보차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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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도 먹을게 있네 이건 어떻게 가 이쪽으로 가는길이 이렇게 해서 직진 직진 여기로 갈수있나 저기도 한번 가보자 일단 콤보차량 가자고요 설계도만 보면 막 궁금해서 참을수가 없지 아휴 가서좀 봐 봐야겠다는 그 인력이 멈출수가 없어요 근데 게임하면서 메인미션을 이렇게 이정도로 제쳐둔적이 별로 없었는데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지 아이고 빠이빠이 다 왔어요 여긴데 아 여기도 잠겼어 뭐만 하려면 다 잠겨있구만 안타깝네 어 저기가죠 여기 콤보차량 만들러 여기 저기 비교해보세요 일단 빨리 가야됩니다 다다다다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inal 오오오오 Bert 찰기 안 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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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다행히 차가 또 있다 다행이다 머슬카는 왜 머슬카지? 근육.. 그... 한마디로 근육차 아니야 근육차 엔진은 엔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얘 힘 되게 좋네 어우 힘 좋아요 어 잠깐만 여기 이쪽이 아닌데 이쪽인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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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